3번입니다 재해의 빈도와 상해의 강약도를 혼합하여 집계하는 지표로 오른 것은 재해의 빈도라는 것은 빈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율, 도수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해의 강약도, 강약도 하는 게 바로 강도를 얘기합니다 센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재해가 얼마나 센 재해였냐 하는 것은 이 재해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얼마나 근로에 손실을 당하는가 근로 손실 일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빈도는 건수만 알 수 있고 또 강도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고 강도율은 강도는 아는데 빈도를 알 수 없어요 몇 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손실 일수가 이틀이다, 근로 손실 일수가 20일이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센 재우고 중상이고 경상이다 이런 건 알지만 몇 건 발생했느냐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건 발생했느냐는 건수에 해당되는 빈도와 그 다음 근로 손실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강약도, 강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반영한 지수를 또 하나씩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합재해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빈도율 곱하기 강도율 이렇게 해서 여기에 루트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종합재해 지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종합재해 지수 2번이고 이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재해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연천인율 그리고 빈도율 그리고 강도율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연천인율과 빈도율과 강도율 이 세 가지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 연천인율 같으면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천 명일 때 천 명으로 가정했을 때에 몇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연천인율이었습니다 연간 근로자 천 명에 대한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빈도율은 총 근로 시간 수를 100만 시간으로 했을 경우 100만 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몇 건 재해가 발생하느냐 그 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도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이걸 얘기합니다 강도율은 총 근로 시간 분의 근로 손실 일수 곱하기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 천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 손실 일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시고 나면 환산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환산 빈도율과 환산 강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또 나눕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써야 될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때에 문제에서 어떤 핵심적인 문구가 나올 때 우리는 이 공식을 또 올려야 됩니까? 한 작업자가 한 작업자 또는 한 근로자가 평생 일한다는 거죠 평생 동안 근로할 경우가 하는 이 문구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환산 빈도율이나 환산 강도율에 해당되는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일할 경우 건수를 물을 수도 있고 며칠의 근로 손실을 당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건수를 물으면 환산 빈도율이고 만약에 근로 손실 일수를 물었을 때는 환산 강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공식은 간단한데요 환산 빈도율은 빈도율 곱하기 해서 10만 나누기 100만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강도율은 10만 나누기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강도율 곱하기 해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10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에 8시간씩 1년 300일 그리고 평생 40시간 이렇게 하고 또 잔업을 1년에 연간 100시간씩에서 40년 동안 했을 경우에 10만 시간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이 10만 시간이 맞겠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시간을 12만으로, 8만으로, 9만으로 또는 때에 따라서 내가 직접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10만이라는 것이 딱 고정된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 앞에서 나왔던 종합재해지수라든가 아니면 연천인율과 빈도율과의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4 했는 거 그래서 내가 빈도율을 구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빈도율을 구해서 연천인율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봤더니 연천인율 밖에 구할 수 없어요 또는 조건을 봤더니 빈도율 밖에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천인율을 구하는 조건을 주고 빈도율을 구하라 또는 빈도율을 구할 조건을 주고 연천인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연천인율 구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빈도율을 구할 때는 2.4를 반대로 던지면 연천인율 나누기 2.4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고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2.4라는 것이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죠 이 2.4는 하루에 8시간씩 1년 300일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3,8,24,2400 시간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2.4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루 7시간씩 연간 우리 회사는 270일밖에 근로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4가 맞지 않습니다 2.4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숫자라고 했습니다 B값을 구했는 거라 했죠 연천인율 나누기 빈도율을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종합재해지수가 답이 되겠죠 2번입니다 지금 전체 제가 재해율에 대해서 다 정리를 못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재해율에 대해서 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메커니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관계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묶으실 때 동일시하고 투사를 묶어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을 넣고요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몸짓을 한다든가 표정을 짓는다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흉내내는 모방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암시라는 것은 수적인 것, 수량적이거나 아니면 권위, 위험 이런 것에 의해서 눌려서 따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존경받으시는 분이 나와서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다 그분은 세상 누가 생각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맞고 안 맞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사실적인 것, 어떤 이런 것을 따져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는 암시라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90%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아니다 라고 따져 들어가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수량에 의해서도 우리는 암시의 효과를 받아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섯 가지죠 분열, 강박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모방, 암시를 따로 보기를 줄 수도 있는데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동일화, 또 새롭게 나오는 문구가 뭐냐? 일체화, 공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죠,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방, 암시, 동일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동일화 외에도 투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알고 있으면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두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동일화나 일체화나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최근에 와서 문제가 출제되는 변형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